트와이스 모모 안녕하세요. 트와이스 모모입니다. 트와이스 모모 하루 일과 세트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수분들에게 제 하루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원을 그리고 그러면 오늘의 하루를 그려볼게요. 시간 약간 색 다르게 근데 저는 항상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일정 맨날 없어요. 오늘은 정말 일찍 일어났어요. 촬영이 있기 때문에 아침 5시 50분에 일어났어요. 저는 항상 출발하기 10분 전에 일어나요. 최대한 많이 잘 수 있게 그래서 이때까지 근데 몇 시에 잤지? 아, 제가 어제는 한 2시인가? 2시에 잠들었어요. 밤에 이게 잠. 어제 자기 전에 나연 언니과 산아랑 스케줄 끈다고 한 9시에 밥 먹으러 갔어요. 나연 언니랑 산아 뭐 먹었지? 뭐 먹었지? 아, 감자당 네, 제가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어떻게 자냐면 요즘은 진짜 자는 게 많이 늦어서 한 4시 5시에 잠들어요. 그래서 자고 그리고 안무 연습 갈 때까지 한 12시면 12시까지 10분 전까지 자요. 그래서 여기는 잠. 그리고 저는 TV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연습 끝나고 밥 먹고 TV를 봐요. 여기도 TV 여기는 그냥 밥인데 저는 요즘 호골 좋아해서 그리고 그리고 연말이 이어서 연습을 해서 여기는 거의 연습 트와이스 난 좀 잘 못 그렸는데 제가 헷갈려서 그래서 이상하게 섰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연습이 있는 날의 제 일정입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제가 일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12일 11일 쯤에 어 그때는 날씨가 좋았고 그때 나연이랑 둘이서 제가 좋아하는 호골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려 볼게요. 제가 요새 호골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 다 샀어요. 집에서 할 수 있게 해볼까요? 네, 제가 그린 거는요 한 3일 전에 제가 나연 언니랑 같이 호골 너무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갔는데 진짜 진짜 너무 깨끗하게 금물 다 없어지는 정도로 맛있게 먹어서 그거를 일기에 그려봤습니다. 네, 부족 키트가 왔습니다. 2020년도 완수분들 행복하시라고 부족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종이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게 너무 예뻐서 이걸 골랐고요. 그리고 제가 완수분들 너무 잘 알겠지만 제가 이런 색을 좋아해서 이걸 골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완수 2020년도 행복하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완수들 2020년도 행복하자